이 표현 꼭 외우자. 의문문 만들기. 같이 축구할래? 같이 축구할래? 미안해. 지금은 축구 못해. 죄송합니다. 지금 축구 못해. 무슨 일이사어? 무슨 일이사어? 무슨 일이사어? 어디까지 일이사어? 어디 가는데? 어디 가는데? 학원 가 학원 가고 학원 가고 학원 가고 축구하러 올꺼야? 집 갈꺼야? 재수호, 나이 티초, 하이 시, 호이자? 축구하러 갈게 추, 티초 물 마실래? 차 마실래? 이 요리 안 매워? 這個料理不辣嗎? 조금 매워 有點辣 물 마실래? 차 마실래? 물 마실래? 물 마실래? 물 마실래? 물 마실래? 물 마실래? 차가운 거, 뜨거운 거? 냉다 차가운 거 너 밥은 먹을래? 아니, 나 배불러 부츠, 워츠 바울러 그럼 과일 먹을래? 나츠 수이구워 마 그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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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사랑하려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.